한글자막 제작에 대한 부탁드립니다. 저는 고맙습니다. 아님 또 배달달달달한 분들과 함께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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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들과 함께하실 수 있나요? 하하하하 퍼플 버터플라이 라고 하지만은 이름이 있던데 모델 근데 너무 좋아서 이렇게 꽃이 올라오고 이게 와아 채굽이 비싸 비싸 이거 이거 커버까지도 해줬어. 대접해줬어. 완전히 우리 큰 애가 딸이잖아요. 큰 딸이 주변에 페이스북에 찾아가지고 옥살리스를 찾았어요. 그래가지고 나가려고 나는 콧바람 쐬까? 하고 학원에 갈까? 하고 저는 궁리하는데 엄마 여기 왔는데 와보니까 여기 이것저것 많아 해서 어 기다려. 거기 어디야? 그랬더니 바로 뒷덕네. 굽은 굽은 거리 달려서 갔더니 뭐야 너무너무 비싼 거야. 뭐든지 너무너무 비싸. 세상에. 이게 35불이에요. 뭐 15불짜리에 맨껌 4개. 4개 넣고 15불 한 것보다는 이게 좀 싼 편이긴 한데 35불이 뭐냐고. 아이고 참 이게. 근데 이걸 잘 키워가지고 품을. 품을 늘려야지 이제. 품을 나눌 수도 있고. 설마 이렇게 뜯어가지고 싹 심어가지고 준 건 아니겠지. 좀 키웠겠지. 응. 요거 좀 그냥 그대로. 이대로. 빵빵하게 클 때까지. 이대로. 분갈이 안하고. 잘 키우고. 응. 그러고서는 이제는 품을 늘려야지. 저거. 뿌리 하나 나오는 거. 기다리는 것보다 눈욕이. 뭐 정말 나비 같긴 하다. 호랑나비. 갔는데. 너무 많은 것 중에도 이거를. 이건 없는데. 이뻐가지고 했더니. 세상에. 이거를 25불 달라고. 25불. 35불인데. 무슨 25불. 아 너무 비싸. 너무 비싸. 안 돼. 너 이거. 좀 짝 깎아라. 그랬더니. 20불. 아니. 이거 두 개. 50불이면 내 할게. 배짱 부리고 나오려니깐 줬어요. 그러면 25불을 15불 쳤으니까. 이거를. 15불 깎으면 20불 치면. 그렇게 계산해서. 아 싸게 샀다. 이렇게 맘 먹어야지. 좋아요. 좋아. 아이. 테이블 치우고 넓어졌으니까. 이거 올리네. 이뻐 이뻐. 이뻐요. 그리고 아라하고 아라엄마 차 뒤따라 오고. 이제는 갈려고 했던 마켓. 마켓에 가서. 응. 이거로. 여기 이쁘다고. 우리 지은이가. 이거 이뻐. 이런 게 좋아. 쟤는 과녀불 좋아하니까. 이거 폈다가 준거네. 그래 좋아. 사고. 바이올렛은 눈 감고. 아 꽃 쓰레기도 이뻐요. 근데 이게 눈에 딱 띈 거야. 우와. 싱글싱글. 싱글인데도. 옆에 이게. 같은 적인데도 요게. 겹꽃. 어. 이거 뭐야. 이거. 어. 뭐야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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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미다. 거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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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거미. 네. 내 눈에 왜 그런 것만 띄냐. 이렇게. 겹꽃. 너무 이쁜데. 이쁜 꽃에. 또 반해서 이거. 혓꽃. 이거는 꽃잎이 이렇게 허순데. 이것도 그렇구나. 그렇게는 겹이라 그렇지. 동글동글하구나. 이게 이게. 나비. 이게. 너무 이뻐. 나비처럼. 이렇게 이뻐. 한눈에 반했어요. 한눈에 반했어요. 이렇게 첫눈에 딱 반해야 되는데. 응. 아이고. 꽃이야. 그냥. 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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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꽃이야. 디스플레이 이용으로 해놓은 건데. 할아버지가. 바랏나. 하하하. 할아버지가. 봐주는 할아버지가 바랏나. 꽃이 너무 이뻐요. 이렇게. 이렇게. 꽃이 너무 이쁘게 이렇게 짜자 아 여기는 뽕 뽕 터지고 이뻐요 이뻐 오늘부터 비오면 일주일은 시원하다니까 아 시원한대로 시원한대로 요거 잘 커주니까 좋고 일단은 지쳐서 바람이 보네 아우 좋다 아우 시원해 오늘부터 20도시대에서 일주일 가량 그니까 뜨겁지않고 시원시원하대 이게 다 햇빛 따라왔네 또 햇빛 따라왔으니까 등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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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등돌려라 햇따라오 이게 다들 허리 부르니까 등돌려 이것도 나도 등돌려 아 이거 많이 컸다 오우 색깔 이거 이거 연두색 이렇게 붉은색으로 나와요 등돌려 등돌려 이렇게 계속 등돌리고 등돌리고 하면서 커요 이거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새끼가 아쉽고 에이 두달러 이거는 원달러 가격이었나 하나 더 사왔어 크게 키워보려고 이게 등돌려 등돌려 다 햇빛 따라왔네 어 여기도 하나 있었구나 새끼 쳐서 응 등돌려 짜자자자자자자자자 이제 욕심 안 들으려고 눈 감고 왔대니까 거기 큰 거 있어서 마음이 혹해서 갈까 말까 하는데 에이 그냥 참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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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왔대니까 응 이렇게 오오오오 이렇게 응 참고 왔다니까 너희들이 잘 커져 그러면 돼 이렇게 이거 요요요요요요 짜자자자자자자 등돌려 이렇게 이렇게 등돌려서 이렇게 올 거예요 너무 이쁘다 이쁘다 이거는 틀린 건가 봐 응 색깔이 이쁘게 더 진하게 나왔어 해를 보니까 다 살았어요 다 이렇게 쨉만 걸 이렇게 떼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살았어요 좋아 좋아 이뻐 이뻐 너도 등돌려 헤헤헤 이렇게 응 잘 구고 있어요 이거 너도 어쩌저쩌저쩌 어쩌저쩌 등돌려 아 좋다 네 할머니도 어 물 꺼야지 물 끓어왔다가 응 할머니도 크리스마스 선물 받았어요 애들이 다 보닝스 카드로 해줘가지고 보닝스 꽃 하은가라고 엄마 취미를 아니까 엄마가 가장 요즘에 필요한 거를 아니까 그런 걸 현물로 바꿔왔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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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이 크리스마스 좋아하는 이유가 있다니까 선물 주고받는 선물 속에 싹트는 사랑 싹트는 행복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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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행복한 행복한 하루입니다 아이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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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 집마당에 여기 사랑초 요거는 귀하다니까 귀하게 한번 키워보고 이건 꽃이 다친 것 같아 요게 꽃이 진 것 같아 자 이렇게 한번 키워보자구요 오 여기 있지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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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것도 2달러씩이라 갖고 왔어요 모두 손 봐줘야지 좋아요 좋아요 절제할 수 없는 이 아 사랑 사랑초 좋아요 히히히 히히히히히 해줘요 ㅋ 이잉 히히히 이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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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잊어버렸다가 지금 생각나서 이렇게 보러 왔더니 여기서 저쪽을 옆으로, 옆으로 옮겨봤네. 여기 또 있는 거야? 어우, 너무 놀래가지고 아까. 어, 근데 저기 또 있어. 저쪽이 어떻게 옮겨갔지? 딱 떠내렸나? 건너편인데. 내려갔다가 올라갔나? 와우와우와우. 치워줘야지. 진짜 치워야지. 아까 잊어버렸어. 어이구, 정말. 아이고. 아이고, 미쳐 미쳐 미쳐. 아이고, 아이고. 벌레가 그냥 이쁘니까 그냥 벌레가 꼬여요. 자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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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고.